네,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신호,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중요한 점들 체크해 주세요. 네, 어제는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뭐 지난주 마지막 날, 지난 주말에 나스닥 시장이 플러스로 끝난 거에 비하면 약간 좀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증시하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대만 증시 역시 1%대 정도 상승 마감한 거에 비해서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대만 지수 1봉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코스피 1봉입니다. 대만 쪽은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올라왔어도 9월 달의 고점조차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8월 달의 고점이 9월 달의 고점보다 높은 상황이죠. 9월 달의 고점은 훌쩍 넘겨서 지금 8월 달의 고점까지 거의 이렇게 다가선 모습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좀 오른 폭이 훨씬 더 컸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어제 조정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주말을 거치면서 좀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죠.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50석을 확보를 했다. 네바다주에서 승리를 하면서 50석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했을 때는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실망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어떤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런 새로운 법안들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내용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서 그 내용은 따로 다르게 결정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말에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죠. 코스피도 3%대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고 전 세계 증시가 다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거는 CPI가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수치로 발표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CPI를 보게 되면 7.7%가 나와서 4달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희망을 준 것은 근원 CPI죠. 근원 CPI는 에너지와 식료품 이런 것들을 제외한 변동성이 큰 그런 것들을 제외한 수치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숫자 그리고 지난달에 6.6%였는데 6.3% 정도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들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 중에 의료 관련되는 분야들 이런 쪽들이 상승 탄력이 많이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음 달 12월 달 연준 통화정책회의 전에 두 번의 물가 지표가 더 있죠. 이달 말에 있을 PC 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가 13일, 14일인데 13일 날 발표될 11월 CPI가 있습니다. 그런데 PC 같은 경우는 10월 달 거니까요. PC 쪽에서는 의료비 분야 이런 쪽의 비중이 CPI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달 말에 나오는 PC 같은 경우도 역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평온한 장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 탄력 둔화 정도로 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읽어봤는데 하지만 이 차트 모양을 보면 아직까지 좀 확실히 좀 돌려놨나라는 생각에 물음표가 좀 달립니다. 미국 증시, 국내 증시 좀 주요한 의미 있는 차트 위주로 현재 상황을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 나스닥 주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 한 새벽에 4시 한 40분 정도 그 정도의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을 보니까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저 다오 같은 경우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이게 장 막판에 미국 시장은 낙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마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마감했는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나스닥 캔들을 보게 되면 주봉 캔들이 이게 10%짜리 캔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시장이 지금 200주의 평선을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돌파를 했지만요. 지금 오늘은 좀 붕괴를 시키면서 조금 그쪽에서 매매 공방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정 없이 이렇게 매물 수확 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현재는 200주의 평선 근처에서 매매 공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피 시장 주봉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주의 평선을 좀 되게 중요시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주가 아니라 240주의 평선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수를 좋아해서 120선, 240선 이렇게 배수를 좋아해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시장 지금 전주에 마찬가지로 240주의 평선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좀 지지선 테스트가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주봉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은 240주의 평선을 붕괴시켰을 때 그때 모습을 그때를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요. 이 240주의 평선을 이용해서 전에 7월 달에 반등 나오는 그 구명도 예측을 해드렸었고 급락 나오는 구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측을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240주의 평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증시 4국면 중에 4국면이라는 것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되죠. 현재 상황은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좀 넘어가는 진입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240주의 평선이 그 지지 여부가 시장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240주의 평선에서 거기서 매매 공방이 있다라면 계속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다라면 향후에 경기 침체는 침체가 아니라 그냥 둔화 정도? 그리고 기업 실적도 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재차 붕괴를 시키고 좀 아래로 이렇게 많이 벌리면 좀 우리가 우려하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12월달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로 작용할 테니까요. 그때쯤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평선 247평선 이거를 좀 지지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시장의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게 미결작증이 줄어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미결작증이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지난주에 한 34만 계약 정도 미결작증이 있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0만 8천 계약 정도가 되니까 약 미결작증이 지난주하고 어제 이렇게 걸쳐서 한 3만 2천 계약 정도가 대규모로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해기인 즉슨 그동안 시장을 3월 달부터 강하게 눌렀던 그 외국인들이 일부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옵션 수급도 제가 하나 체크를 해놨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였으니까 지금 뭐 아주 큰 그런 의미를 두기는 약간 어렵지만요. 현재 상태도 조금 수급이 크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서 옵션 수급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풋 양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콜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동안 200억 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약 87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자 그리고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은 약간 매수를 하고 풋에 대해서 약 117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외국인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주체의 공통분모라면 상승탄력은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건 공통분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수급이 이렇게 많이 엇갈렸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좀 하락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으로는 240주 이동평균선 유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미증시 나스닥을 기준으로 200주 이동평균선 기준 라인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이벤트도 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을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어제 미중 정상 대면회담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중이 충돌을 막고 그다음에 글로벌 도전에 대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빈살만을 만나서도 너 살인자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항이나 혹은 미국을 대체할 그럴 생각이 없다. 기존 세계 질서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핵심 레드라인이다. 이 선은 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나중에 실무진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거 그게 좀 성과다라면 성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또 뉴욕연언에서 1년치 기대인프레가 발표가 됐는데 전달에 5.4%에서 5.9%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 조금 부담을 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님들 연준 위원님들도 좀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했죠. 윌러 연준 이사는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 프레이를 잡기 위해서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반면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상반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를 보게 되면 오늘 저녁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파괴력이 큰 그런 지표는 아니고요. 수요일 소매 판매, 그다음에 수입 물가 지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 목요일은 주택 건설 승인, 그다음에 주간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대체로 시장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줄,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총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시거나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조정을 받은 거죠. 61위격도가 106 정도에서 나온 조정입니다. 106위라는 거는 2021년 1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걸 조금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후로 지금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1위격도 106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부담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고요.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코스피 기준 퍼 11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시장이 어느 정도 느끼게 될 만한 그런 시기니까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장 강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240주의 평선에 위치한 2400포인트 정도 수준. 이 수준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략하게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 상승 탄력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좀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부 좀 차익 실현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격 매수는 금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점에서 좀 매수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2월 달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비한 그런 투자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남들보다 좀 먼저 앞서 나가는 투자라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2024년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 2023이 열리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여기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XR글라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놓을 그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들 이런 것들도 저점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준비까지 미리 미리 해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새해가 되면 이 새해에 대한 기운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증시에서는 먼저 이벤트 CES와 관련된 이야기로 좀 정신없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미리 미리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